아 아 제발 아 진짜 아 진짜 거지가 안 돼 진짜 아 아 왜 이렇게 안 돼 진짜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어이 셰프 오우 어떡해 아니다 아 나이스 굿잡아 안 뚫리네 오우 쒟 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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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왜 그렇게 좋아해서 뭐야 이거 왜 이렇게 좋아 k ROAMING k ROAMING k ROAMING LEVEL 2 무슨 소리지 그게? 아 안돼 아 소리 겁나 헷갈리네 소리 위아래 구분이 안돼 뭐야 바깥에 있어? 아 까비 미치 야 이거 아니지 이거는 진짜 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그렇지 아 이거 진짜 에바야 아 뭐하시는 겁니까 다들 아 까비 아 까비 야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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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까비다 아 왜 자꾸 저 뒤지냐고요 아 왜 자꾸 저 뒤지냐고요 아 또 던져있어 아 까비다 이건 거울홀 SMG SMG 며칠 에슨지 라슬레 마스에드 뮤트 에슨지 히즈 바이밍 야 이번판 난 막판 캐리 했다 인종? 12x12 아 MVP 막판에 인종?